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문제가 참 많은 분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이른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문제가 과연 수사 대상이 되고 그들이 법정에서 단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집권청이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크게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가 진짜 문제가 많은 조직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조차도 대단히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역시 기대감을 완전히 적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로서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이 선관위 문제 해결은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조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선거 당일 실수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20장과 일렬번호를 자르자는 투표지 한 장을 나누어준 것을 발견하고 회의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습니다.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참관요원들이나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검표 때 보니까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일렬번호가 붙은 투표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태학은 연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듣는 데서 이 귀신이 곡할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은 왜 발생했는가 하니까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법원에 정거보전신청용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법원 명령이 내려지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에서 투표함 속에 있는 사전 당일 투표지를 다 버리고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암흑의 매표 암흑의 매표 란 것이 맞춰서 사전 당일 투표지를 새로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록에 기록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10장과 그리고 일렬번호를 자르지 않은 투표지 한 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거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것을 일명 통갈이라고 하십니까 이 경우는 파주월 사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영호 후보가 출마했던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이거네요. 오늘 자료를 하나 잘못했네요. 이 경기도 파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일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기 파주시 자료를 제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파주시도 다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파주시에 박영호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출마했는데 박정일 겁니다. 그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를 조사를 해보면 내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만 아마 조작값이 30%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표를 이동한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에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파주시 사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파주시에서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그 20장 그 다음에 절치선을 찍지 않는 한 장이 나왔다고 투표록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재건표장에서는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갈이 갈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파주시을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착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 조작에 의해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표에 제출한 투표함을 갈아치운 것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도 엄청난 범죄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다 대법관들이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게 이제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입니다. 1974명이 투표한 인천 송도이동육 투표소에서 관리관 도장 대신에 빨간 인주가 묻은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 넘게 나왔습니다. 투표소 준비물에 인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관리관은 대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기는 그런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게 돈 10억을 주겠다고 신문전면 강구를 했는데 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천연수월도 인천연수월 선관위에서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신청 명령을 내리니까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을 까가지고 들어있는 모든 투표지를 꺼내가지고 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표를 제조했던 겁니다. 제조해가지고 급하게 이름들 만들다 보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대신에 이렇게 일장기 모양의 이름들 그런 도장들이 천장 정도가 찍힌 거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봉함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 인천연수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인천연수월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20%를 훔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받은 투표소에서 20%를 훔쳤습니다. 두 후보에게 훔친 것이 마이너스 4,682표 마이너스 4,682표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어난 것을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조작된 경우에만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20%.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글을 가지고 파주월 사례 인천연수월 사례 이걸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은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상시하게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군구청의 기초의원 선거까지 이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람을 뽑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가지고 확인 검증된 내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범죄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모든 대법관들 안철상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헌 박정화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인지 개법관들인지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은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선거범죄의 몸통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임하고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선거 사범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에 단 한 건도 범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추 나라가 망한가로 봅니다. 선거에 관한 안전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자신의 운명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시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없고 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라의 기반 자체가 점점 심화가 돼가지고 베네수엘 사람들은 처음에 부정성을 가지고 권력이 넘어갈 때 인지한 시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하고 크게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말한 거죠. 여러분께서는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한민국은 어렵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좌우위계 대결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해방정부가 그것처럼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총칼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거나 체제를 전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간첩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를 가지고 그걸 디지털 도구 전산장비 일체를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훔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사기시력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선거사기시력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의 이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탈취하거나 약탈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수의 선거사기시력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약탈해야 되는 거죠. 제로썸 게임으로 인간들은 볼 거니까.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